경기도가 겨울철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빠른 제설을 위해 도로에는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했고, 한파에 취약한 버스정류장에는 온열의자와 방풍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월동 준비를 마친 과천의 한 버스정류장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거센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정류장에 비닐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가림막 안쪽의 의자엔 열선이 깔렸습니다. 앉으면 온몸을 녹일 수 있는 훈훈한 열기가 느껴집니다. 대설에 대비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엔 자동 제설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경사가 치거나 빈판길이 되기 쉬워 사고율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염수분사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자동으로 염수를 뿌려줘 신속한 대처로 대설 피해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제설재 12만여 톤과 제설 차량 천여 대, 제설기 5천여 대를 확보했고, 대설 취약 구조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내년 3월 15일까지 넉 달 동안 겨울철 대설 한파 종합 대책을 마련해 24시간 상황실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특보 발령적인 감시 단계에서는 배설 한파의 징후 활동을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특보 발령 시에는 지역 안전대책본문을 가동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도는 앞으로 제설 장치 현장 점검과 함께 한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건강관리 보호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기주의 TV 최창순입니다.